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과 신성한 평등봉리로 우리 자손여민을 대대로 전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이민족 전제의 학대와 억압을 해탈하고 대한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노라. 우리 대한은 예로부터 우리 대한의 한이요. 이민족의 한이 아니라 반만년사의 내치 외교는 한왕 한제의 보유권한이요. 백만방리의 보산 여수는 한남 한녀의 공유재산이요. 기골문원이 부하에 뛰어난 우리 민족은 능히 자국을 공부하며 만방을 화합하여 세계에 공진할 천민이라. 우리나라의 털끝만한 권한이라도 이민족에게 양보할 의무가 없고 우리 강토의 촌토라도 이민족이 점유할 권한이 없으며 우리나라 한 사람의 한인이라도 이민족이 단섭할 조건이 없으니 우리 한은 완전한 한인의 한이라. 슬프도다 일본의 무력과 재앙이요. 임진 이래로 반도에 쌓아 놓은 악은 만세에 범패치 못할 짐이요. 임진 이래로 반도에 쌓아 놓은 악은 만세에 범패치 못할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정의는 부족의 칼이니 이로써 하늘에 거스르는 암파와 나라를 부족질하는 적을 한 손으로 무찌르라 이로써 오천년 부정의 광위를 편향할 것이며 이로써 이천만 백성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니 돌기하라 독립군 새하라 독립군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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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